아아.. 남들같이 똑같이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절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그나마 답이 보일랑말랑하지 에? 알겠습니다 건달춤 한번 갈게요 아따 건달춤 시세가 30만원인데 이게 아 시세를 준수해야 되는데 이거 시세를 자꾸 준수 안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후원은 감사한데 뭐 건달춤이라는게 볼라면은 30만원을 추자출 수 있는건데 자 건달춤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2300분이신데 예? 이거춤 볼라면 여러분들 30만원이거든요 시청자분들은 그니까 지금 2300명이니까 2300 곱하기 30만원이면 여러분들 지금 7천만원짜리 여러분들 지금 춤을 보시는 겁니다 예? 아따 이거 30만원 안 받으면 춤 안추는데 이거 모냥 빠지기 이거 공짜로 출수가 있냐고 나는 건달인데 아 이게 원래 이 건달들은 기본적으로 딱 봤을때 자세가 좀 나와야되갖고 예 이런거 더 복잡해서 신경을 써야되요 이 행사할때는 항상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일단 느낌 나오잖아 어? 자 갑니다잉 아 세그라더 더 들어줘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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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아 아 어 아 예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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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건달들이 클로카스 추롬춤 깔끔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시 자세 나온다 문주 역시 스파안이네 살아있다 플로다 플로이스크릉 어휴 춥 한번 춥을까 호이홀 호이홀 비켜가시네 어우 시바 춰 호이홀 호 비켜라 비켜라 이 새끼야 호이홀 자 건달들 클로카스 이렇게 춤춥니다 깔끔하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서비스 보여드릴게요 호이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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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사 호이홀 호이사 Arist 퇴근하는건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여가시간에 저녁시간 정말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직장인분들 얼마나 많이 힘든 고된 삶을 또 살고 계십니까? 그 와중에서 휴식처 유일한 저녁시간 금같은 시간 항상 제 방송 보면서 행복하게 조금이라도 웃었으면 좋겠네요. 항상 샘물보단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에게 그렇게 뭐 재밌진 않지만 나름 노력하고 최고가 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분들 항상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금같은 시간 마지막 일요일 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오늘 퇴근하고요. 본지 갔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여러분들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내일도 출근 잘하시고요.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손 잘 씻으시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기 조심하십시오. 너무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많은 후원해주신 분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. 가겠습니다.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.